지난주에는 또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요즘 계속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네. 그거 지금 몇 주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대책을 세울 게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죠. 500만 명한테 천만 원 공약이었는데 사각지대 없이.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정부가 밝힌 지급 대상으로 36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40만 명 가까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8월 17일부터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준변경은 없다. 그럼 이의신청을 왜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수로 혹시나 누락시킨 사람만 구제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8월 26일 날 같이 정부 세종시 청사까지 가서 항의 집회도 하기로 했고요. 일단 8월 17일부터 31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듣는 분이나 지인들 이의신청 기간 놓치면 아예 구제가 안 되니까 이의신청 꼭 해 주시고요. 이의신청이 되면 어쨌든 공약대로 500만 명을 모두 지금 주는 게 어렵다면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라도 굉장히 많이 구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 받고 있다는 것도 정부가 알려줘야 되고 적적으로 그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이의신청한 사람만 구제가 되고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구제가 안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지난 손실보전금 신청도 7월 29일까지였는데요. 제가 우리 평화방송이나 또 제가 출연한 안징걸TV. 매블쇼나 오마이티비 안징걸TV 통해서 7월 29일까지 해야 된다고 측정적으로 알려드렸더니 깜빡하고 싶다. 잊고 있었다. 몰랐다. 하면서 뒤늦게 신청해서 받은 분들은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연매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반기별 매출이 줄어들면 서류를 잘 내면 부가세 납부증명원이라는 걸 내면 반기별 매출이 나와 있거든요. 연매출이 소량 늘어났다 하더라도 반기별 매출이 줄어들어있으면 구제가 되거든요. 그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걸 듣고 서류를 구비해서 냈더니 처음에는 탈락했는데 나중에 구제가 됐다. 이런 분들의 연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사실 좀 놓치기 쉬운 대목들도 있는데 그러면 물어보고 아니면 검색해보고 해서 부디 하여튼 손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8월 17일부터 31일 이 신청이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청하시고 정부는 안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한 탈락자들 애매한 탈락자들을 적극 구제해야 된다. 야당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지금 재창고래서 또 어려움을 겪고 물가까지 급등해가지고 손님도 줄어들고 경기가 급속도 침체되니까 손님들이 다 지갑을 닫았거든요. 무지출 챌린지, 물일 뿐 챌린지가 유행하는데 누가 와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외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보증 탈락자들을 적극 구제해야 된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계시는 민생경제연구소 이쪽으로도 민생경제와 관련한 제안이나 제보 또는 민원 정말 많이 들어오죠. 정말 많이 들어오죠. 하루에 제수 제가 10통에서 20통 정도는 전화를 받는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이번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많습니다. 일단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 때문에 명절 고속도로 통로 면제가 유예됐었잖아요. 우리 오창익 인권위원대 사무장님과 저희들이 열심히 캠페인해서 여러분 명절 고속도로는 사실 거북이 도로가 되는데 통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서 문제가 돼서 고속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 4월씩 6일이죠. 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 조치가 유예가 됐잖아요. 이번 추석 때는 그래도 명절 고속도로 통로가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그런 긍정적 조치를 제가 촉구를 했고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명절 고속도로 통로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다음에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운영하면 조조할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버스지하처럼요. 제가 얼마 전에 6시 반 전에 타니까 아침 6시 반? 20%가 할인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자 그리고 6시 반도 7시로 연장을 하자 그러면 7시에서 8시에 출근 끈이 피크거든요. 그럼 7시 전에 20% 할인 받으니까 마치 영하 조조할인 옛날에 간 것처럼 보통 어떤 시절에 교통 흐름도 좀 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6시에서 7시 전에 많이 타게 되면 아침에 정말 아직도 버스 자체를 타면 지옥철 정말 지옥버스거든요.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면 물가급등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20% 할인이면 그것도 한 달이면 몇 만 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또 취해달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돌아가신 노예찬 의원 생각도 갑자기 나는데 6411 버스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새벽에 타는데 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가난한 노동자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찍 공바로 떠난 학생들 말고는 안 탑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이고 뭔가 우리 사회가 각별히 챙겨야 될 분들이 새벽 버스 새벽 지하철을 타는데 혜택이 조금이라도 늘어들면 그게 바로 민생경제겠네요.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연구소가 다른 나라도 알려져가지고 독일 교포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6월, 7월, 8월 세 달 동안 12,000원 패스만 사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도 독일 교포들이 알려주셨고요. 그렇죠. 또 미국에 있는 교민들께서도 캘리포니아주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렛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135만 원 최대 지급해서 물가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135만 원을 진짜 주는 거예요.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주, 메인주 이런 정책들도 미국 교포들이 알려주시고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정책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 특히 실제로 그런 정책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거든요. 이런 건 경청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1교포도 한번 연락 주셨어요.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정의해 주셨는데 코로나 대응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서 훨씬 잘 대응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나았다. 그러니까 대응은 잘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다고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는 제1교포가 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걸 직접 몸소 경험하시니까 일본은 잘하시고 한국 얘기는 친구분들이나 친척들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 지점을 공약을 해서 1인당 천만 원씩 500만 명. 대선 때 여러 번 강조했던 공약이었죠. 그 공약이 지금 판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호소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우리 방송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대대적으로 발행해야 된다. 추석 앞두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쿠폰이 발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보니까 실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쿠폰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게 일단은 정보는 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650억 범위에서 대형마트나 동네마트를 가시면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 3만 원 한도로 할인 쿠폰이 붙어있어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게 뭐냐면요. 코로나19 그다음에 구나 사태 그다음에 봄 가뭄 이번에 여름 폭우까지 해서 채소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는 무 한 개가 1년 전보다 890원 올라서 3,180원. 무 옛날에 막 500원, 1000원 하고 그랬었잖아요. 3,180원이고요. 대파도 1년 전에 비해서 1,014원이 올라서 3,503원. 배추 한 폭이 소매 가격 1년 전보다 2,411원 올라서 6,839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배추 한 폭이가. 거기에 그럼 쿠폰이 붙어있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지금 빨리 가시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650억이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오신 분은 혜택을 못 봐요. 아니, 그런데 650억 원으로 인당 2,3만 원이라도 조금 덜어준다면 우리 부담을 고맙긴 한데 국민이 5천만인데 655억 원을 가지고 국민들이 나눠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선착순도 아니고. 그래서 1인당 만약에 마트나 동네 슈퍼에서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받잖아요. 2만 원까지. 그러니까 오창익 손님이랑 안딩금 손님 가면 우리가 이제 쿠폰이 붙어있는 걸 막 사잖아요. 그러면 2만 원. 2만 원이 벗어나면 이제 할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또 전통시장 가서 3만 원 한도로 또 30%까지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인당 지금 2만 원, 3만 원이 안 됐잖아요. 최대 5만 원까지 받잖아요. 그럼 650억이면 그 수치를 그대로 대비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할인을 받아버리면 최소 200만, 300만 명 몇 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200만 명이 3만 원씩 할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5천만이 넘고 가구 수만 2천만이 넘습니다. 한 가구당 지원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평화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농수추자 할인 쿠폰을 발행을 늘린 건 좋은 일인데 그때 문재인 정보보다 늘렸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막 자아자찬하고 있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인플레가 아니었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률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쿠폰을 찾는 사람 비율이 많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 인상률만 체감 물가 인상률은 10% 안팎입니다. 정부의 통제청이 발표한 물가 인상률은 생활물가는 7%가 넘었고요. 그런데 650억. 많은 식만 해도 650만 명 이용하면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물가 대책, 민세 대책이 선착순이 어디 있습니까? 가구당 예를 들면 쿠폰을 5만 원씩 다 취급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석 잘 세시라고 이렇게 도와줘야 제대로 된 정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일단은 마트나 전통시장에 가셔서 할인 쿠폰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정보를 드리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호소드립니다. 650억으로는 누구의 흔히 말하면 누구의 풀질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 작고 우리 국민들 선착순 경쟁을 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가구당 5만 원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명절 앞두고 정부에서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다만 5만 원이라도 전통시장 또는 작은 가게들 할인 쿠폰이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5만 원 가지고 우리가 죽고 살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함을 느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멤버십 이런 걸 느끼게 될 텐데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럴 때 역할을 하는구나. 공동체 국가가 정부가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5월 달에 온 국민이 행복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25만 원씩 40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못 준다 하더라도 가구당. 가구당 5만 원이라도. 이게 현금이 가면 돈이 시중이 통화량이 풍부해져서 문제가 되죠.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지만 그냥 딱 생필품만 쿠폰으로 주는 거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시장에 가서 추석 관련 물건을 사는 거나 아니면 가난에 사는 사람들의 생필품만 딱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쿠폰은 시한을 두면 또 소멸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9월 며칠까지만 써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650억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재벌 대기업하고 부동산 부자 슈퍼리치들에게 지금 향후 5년 동안 60조가 넘는 감세를 주는 거로 발표를 했는데 아니 왜 재벌 대기업에는 그렇게 막 몇 조씩 퍼주면서. 공적 자금 들어갈 때 보면 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가죠. 왜 서민 중상층들이 죽겠다 하면 650억 주고 생색을 내냐는 거죠. 이건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이건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지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대책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농수증 할인 쿠폰이 적으면 정말 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으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라도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독일처럼 대중교통비를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통신비라도 통신재발 3사가 올해 영업이익만 5조를 넘어갈 5조는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 통신 3사가 정말 물가 급등 대책으로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통신비 몇만 원이라도 할인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내놓게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이 650억 딱 주고는 자자찬하니까 사람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국민들이 주고 하는데 전혀 관심도, 제로든 대책도 빛나는 것이죠. 약간 심리적으로 약 올리는 거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름값이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나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이 올라갔고 아까 통신비 마찬가지로 통신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벌대기업은 상당히 콧노래를 부르는데 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이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서 좀 고통 분담이랄까요? 좀 함께 살았다고 할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수제 피해가 컸잖아요. 오늘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있었는데 이러면 동작구, 국민의힘도 동작구 가서 막 무슨 비가 왔으면 좋겠다, 망발해서 문제가 됐던 동작구는 또 빠진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제일 급하다 가놓고 거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재난구역 같은 경우도 빠짐없이 선포를 해주고 지금 1인당 관악구를 보니까 침수가 하고 그다음에 침수 점포에 200만 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관악구 민주당 박준희 구청장이라는 분인데요. 구청장이.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또 이렇게 나서서 법에 200만 원이 사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풀어서 실제 몇 천만 원 매덕 피해를 보신 분도 있잖아요. 수제 피해. 그렇죠. 또 아니면 기초가 하지 않고 또 광역하고 중앙정보하고 함께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쌍방울 애청자님께서 저도 우리 방송을 듣고 평화방송을 듣고 손실보증금 뒤늦게 서류 제출해서 손실보증금 600만 원 받으셨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진거 선생님 시간이 다 되시더라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쌍방울 애청자님 고맙습니다. 안진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